장고에 프로젝트 폴더를 생성하면 manage.py가 기본적으로 생성됩니다. 이 manage.py를 이용하여 run 서버 하면 테스트용 개발 서버를 작동시킬 수 있죠. 장고의 run 서버는 배포용 웹서버가 아니라 개발용 웹서버입니다. 그래서 장고 공식 문서에서도 대문자 영어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프로덕션 서버로 사용하지 마세요. 이유는 보안 감사를 받지 않은 서버이기 때문입니다. 보안 감사는 시스템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장고의 run 서버는 보안 감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장 서버가 보안상 안전한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안전하게 내부 개발용 서버로만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괜히 위험하게 배포용 서버로 사용하지 말고요. 왜 보안 감사를 받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장고가 웹서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고는 웹 프레임워크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장고는 기본적으로 웹 프레임워크이며 개발 편의상 내장 서버를 구축해 두었을 뿐이죠. 편하게 개발하라고 만든 내장 서버로 별 생각 없이 배포하다가는 어디선가 보안이 취약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장고의 run 서버의 IP 주소는 127.0.0.1이고 포트 번호는 8000번입니다. IP는 서버 컴퓨터의 집 주소를 의미하고 포트는 서버 컴퓨터로 들어오는 문을 의미합니다. 강남역만 알려주면 잘 못 찾아가고 강남역 4번 출구라고 알려주면 잘 찾아가겠죠. 인터넷 상에서 IP는 컴퓨터를 나타내고 포트는 컴퓨터의 입구를 나타냅니다. 참고로 한 컴퓨터에는 입구가 65,535개나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FTP의 포트 번호는 21번이고 HTTP 포트 번호는 80번입니다. 이전에 위스키 서버인 구니콘과 웹 프레임워크인 장고를 연동하기 위해 데몬 파일을 관리하는 시스템D 폴더 안에 구니콘다 서비스 파일을 만들었었습니다. 이때 바인딩한 IP 주소가 장고 런 서버의 IP 주소 127.0.0.1입니다. 포트 번호는 8000번이고요. 참고로 바인드는 해당 IP와 포트로 바인드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하면 엔진엑스가 받아서 구니콘에 전달하고 구니콘은 장고에 전달합니다. 왜 구니콘을 쓸까? 사실 장고 내장 서버의 단점은 보안 문제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싱글 스레드죠. 싱글 스레드인 장고 내장 서버는 리퀘스트가 많이 들어오면 현저히 느려집니다. 하지만 구니콘은 싱글 스레드를 여러 개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리퀘스트가 많이 와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두 개의 스레드가 존재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운영체제에 의해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아 실행 중인 것을 말하죠. 프로세스는 스레드로 구성됩니다. 스레드는 프로세스 내에서 실제로 작업을 수행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모든 프로세스에는 한 개 이상의 스레드가 존재하여 작업을 수행합니다. 만약 프로세스가 두 개 이상의 스레드를 가지면 멀티 스레드라고 합니다. 이렇듯 프로세스는 작업의 단위이고 스레드는 실행의 단위입니다.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은 하나의 스레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환경에 따라 다수의 스레드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실행 방식을 아까 말했듯이 멀티 스레드라고 합니다. 하나의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스레드들은 프로세스에 할당된 메모리를 공유합니다. 하지만 각 스레드별로 자신만의 레지스터와 스택을 가집니다. 이렇듯 각 스레드가 메모리는 공유하되 CPU 사용은 구분하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아닌 스레드가 CPU 사용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파이썬을 사용하는 장고는 싱글 스레드로 작동할까? 그 이유는 파이썬이 gil,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gil은 뮤텍스를 의미합니다. gil은 오로지 하나의 스레드만이 파이썬 인터프리터의 통제권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이든 하나의 스레드만 실행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두 개는 안되죠. gil의 영향력은 싱글 스레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멀티 스레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에게는 보이게 됩니다. 성능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정리하면 장고는 빌트인 서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덕션 유스로는 적합하지 않죠. 왜냐하면 장고 내장 서버는 보안 감사를 받지 않았고 싱글 스레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